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수과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과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범인하여 보내어 애국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가는 장을 시의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의 시의 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대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나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수과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수과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는이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미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여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손은 칠년이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국당에 일곱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국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해가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태가여 애국당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갈리를 두어 그 일곱 회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갈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콩물을 거두고 그 콩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이와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콩물을 이 땅에 제장하여 애국당에 임할 일곱 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원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국 정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원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널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원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원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칠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의 그 장자의 이름을 문하스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국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주림해 백성이 바루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루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의 기근이 심하며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의 심함이었더라 아멘